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아 오늘 좀 늦게 켜서 죄송해요 시청자님들도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늦게 일어났어요 아니 이거 2천은 뭐 해야하나? 2천 패스해야지 너 큰가 가지고 해 작업해 근데 2천은 패스하는거 맞아 아니면은 패스하지 말고 언덕까지 와서 줌 나오는 것만 체크해 언덕에 그 거기서 야야야 쫙 다 뚫렸다 은하니 필 은하 은하 필 나이스 죽어 올라왔나 쫙 드럼 쫙 설 때 하나 있다 어 뭐야 어유 깜짝이야 어디야? 나와있어 너 중 언덕 언덕까지만 올라와서 중 나오는 것만 체크해 봐 한번 그 패스하지 말고 그냥 중번만 어 여기 와봐 여기 보면 여기 있지 여기 여기까지 올라와 바로 뛰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붙어 붙어 여기까지 붙어 어 거기서 봐 어 거기서 죽 나오는 것만 봐봐 이렇게 이제 중적 배로 탱크 그 오른쪽까지 말고 중적 배로 응 중적 배로 탱크하면 돼 야 짝 설 때 퍼 시작하면 거기까지 칼뚫고 뛰어 뭔지 알지 짝게 오른쪽 컷 야 짝 울베 둘 짝 울베 둘 은자 짝 울베 둘 울베 둘 울베 둘 나이스 그렇지 시작되면 그냥 칼뚫고 거기까지 뛰어 그 다음에 이제 중 오른쪽 나오는지 한번 봐봐 음 점프 뛰면 돼 쓰나마는 돼 중 나왔다 중 나왔다 이거 펑크 안에 놨다 펑크 중 울베 폭 천천히 해봐 중의 삥두개 오케이 응 나도 삥 중의 삥까랐어 너 삥 있지? 앞에 있대 이거 야 짝 울베 해놔 짝 울베 뭐야 어 2층 뭐야 아이씨 말 안 했ierz 짝 울베 습 전개 10 바뀌아 deaths 스타라이스 영 qualité 나 큰가야겠다 너 크흐흐 크다 와봐 크흐흐 크다 와봐 크다 와봐 크다 와가지고 여기 와봐 여기서 여기 와봐 딱 여기 까지 와봐 어 딱 여기 대각선 꼭짓점 있지 여기 여기 두번째 이거 하나 둘 여기 딱 앞으로 가면서 폭을 까 이렇게 다시 뒤로 뺐다가 어 그렇게 폭을 까 그럼 시작하면 그거나 해 알았지 그거 그럼 한명은 죽게 돼있어 한명은 죽어 하하 이게 낫네 그거 해 뭐해 어 야 쫙 돌렸다 아 라인 라인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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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아 아 아 이거 어디야? 그거 한명을 죽게 되있어 아 해봐 그거 가서 한번 해봐 새 뼈 하나 우리 뱀 대박 뱀은 안 가는 것 같은데 2체컷 아 뭐야 더 있을걸? 아 있다 우물 우물도 있다 야 은지 우물도 있어 우물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우물 이거 와 우물 왜 충만 쪼노 저 형반 아아씨 아 우물 개핀데 야 운제야 너 큰 큰 화봐 큰 큰 박스 쪽 가봐 여기 뛰어봐 여기까지 뛰어서 저 박스 앞에 있지 여기 여기 붙어봐 그 다음에 여기 있지 어 여기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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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다가 폭 다 던져 어 오른쪽 뛰면서 그렇지 그거 그거 하면 죽어 한 명 아 그거 해 진짜 죽어 그거 하면 어 뛰는 애는 죽어 없어 없어 큰 적비 없어 큰 적비 있어 큰 적비 어 라인 사이 어 띵 아 또 틈부 소리 야 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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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또 있네 어? 짝돌이야? 짝돌이야 짝돌 죽었네 오 뺨 뺨 에이 빨리 가지 오 점프샷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떼었다 이건 소왈뽕 다 적비네 또 바이네 더 적비네 또 바이네 seventurday 이거 지하 딱 나올거야 지하있다 은정 이거 쟈 아니야? 야 울베갔나봐 울베주시바 울베 총들여 총 어 울베왔다 울베왔다 소리 들린다 개필 필 필 언덕 필 큰일배 큰일배 개삐야 은정 큰일배 큰일배 있어 앞에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까꿍니 안녕하세요 큰일받을 받으세요 적별특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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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죽여 삐온다 나 삥 언덕 있어 언덕 어 언덕 나왔다 이제 언덕 나왔어 나이스 짜없고 아냐 이거 적배야 큰작배 적배 적배 인자 적배 얘가 짝짝배일걸? 짝짝 어 큰이다 큰 어 큰이야 뭔 해체 해 설을 안했는데 뭔 해체 해 아냐 아냐 해체 설을 안했어 저 사람 큰 설인자 아네 딱 설인데 해체 해 헣 중호핑 나온다 상대 이제 나오겠다 패스 패스 패스했어 빨라 삥 아 삥봐 울베 울베 하나 왔다 울베 야 큰앤드 있다 야 클레드시 갔다 와 큰앤드 컷 어딘데 어 뭐야 이 삥 이 삥인데 이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stad ㅇ bet ㅇ ㅇ ㅇ ㅆ ㅇ ㅇ ㅇ 짝 하나 더 있어. 이거 짝. 짝 적백한 곳이. 짝이었거든. 짝 적백. 어 니 앞에 있지. 이거 대회총이에요. 자겐님 안녕하세요. 대회총이에요. 이것도 대회. 뭐. 어떻게 받은건데. 이거 지금 제가 받은게 아니어가지고. 이거 지하하는 아예 잡았다고. 패스. 구찌님 한 명 반 피고. 뭐야 이거. 저거. 와. 지하 대치기였어? 좋아. 지리노. 와. 와. 씨. 아까도 지하 대치기였다. 또 왔네. 지하 좋아하시네. 구찌님. 패스. 뭐야. 아. 뭐야. 아. 저거. 흐하하하하하. 추기쁜노. 아. 이걸 먹었네. 빙. 미치겠다. 아이. 바보지겠다. 패스. 뭐. 으벼야? 우번 있어? 어. 으벼. 아. 저분 아까도 저기 있었지 않았냐? 공격대? 스피드 저긴노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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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한다 정탄님 패스 와 패스해서 패스해서 크난까지 갔어? 지린다 나이스 2층 단 기둥 기둥한다 기둥 와 저분 패스해서 크난 박스까지 갔어 지리네 저렇게 갈 수가 있어? 뭐야 이 사람은 패스해서 죽여야겠다 작게 작업한다 아처님 5핀 아 아리 없다 아이씨 아리 없네 짝인데 잡아 그냥 총 총 총 총 총 아 왔다 까비 까비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야 은지야 너 왜 이렇게 칼 들고 다녀? 총을 들고 다녀 아구